오늘 저는 여러분께 돈 많이 버는 남성들은 절대로 돈 없는 여자가 아닌 무조건 돈 많은 여자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축구선수 김민재씨는 이번에 이혼을 발표했고 재산 분할만 80억이 넘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정말 재밌는 내용은 80억이라는 돈이 최대가 아니라 최소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으니 제3자인 제가 뭐라뭐라 씨부릴 내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제가 씨부릴 내용은 김민재씨와 와이프의 이혼에 대한 법적 다툼과 사생활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혼을 바라본 한국 여성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릴 예정이죠. 여러분의 미래 와이프가 될 확률이 높은 2대녀 3대녀들의 커뮤니티에는 김민재 전처 개부럽다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게 문제이죠. 와 이혼하고 80억 받는 거면 연봉이 거의 20억이네 왔마. 이혼 딱 하고 나서 못생긴 김민재 안 봐도 되고 개부럽다 인생 편네. 라는 말을 하면서 김민재씨의 이혼을 조롱하면서 본인들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 이런 여자들이 한두 명일까요?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하는데 김민재 전첩은 부럽다. 쿠팡 야간 알바하러 왔는데 내 친구 하루종일 김민재 이야기만 하네 크크. 자기도 눈 딱 감고 4년 고생하고 100억 받고 싶다고 하는데 하 일이 힘드니까 별 생각이 다 든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눈 딱 감고 결혼한 다음에 한몫 챙겨 나오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나도 인정해 솔까 개부러워 와이프 100억 받는 거 실화야? 라는 소리를 하면서 솔직히 까놓고 개부럽다고 말하는 한국 여자들. 100억이라 하니까 남자 하나 물어서 결혼한 다음 약속에 5년 가성비에 10년 퐁퐁남 설거지 시키고 이혼하는 거 부럽긴 하다. 와 100억 부럽긴 하다 나는 평생 만지지도 못할 돈인데 은행 이자만으로도 먹고 살겠다. 그니까 나도 어디 돈 많고 멍청한 한남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 설거지 시키게. 라는 소리를 하면서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설거지 시키는 게 인생의 소원이라 말하는 한국 여성들의 입장.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와이프가 될 여자는 저딴 생각하지 않을 거라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한국 여자들은 김민재 씨와 전처의 개인 사정 따윈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전처에게 감정이입해서 김민재 아내 이혼 잘했다고 생각해 결혼은 아내에게 악조건일 뿐이야. 딸이야 뭐 김민재 돈 잘 버는데 양육비 꼬박꼬박 천만 원씩 줄거고 그래봐야 아내 29살인데 그 돈으로 자아실현해도 늦지 않아. 라면서 이혼해서 한몫 든든하게 뜯은 걸 잘한 선택이다 보닌 인생 챙기면서 행복해라. 라는 소리를 하면서 축복하고 있다는 재밌는 사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김민재 씨가 이혼하자마자 그 직후에 흰남들 이제 오만대다 퐁퐁 이염병을 하네. 김민재 이혼 소식 댓글에 퐁이응지을 일을 하는데 죽이고 싶다. 어딜 가나 퐁퐁거리는 거 짜증난다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밈을 창조하냐 찐다들. 이라 말하면서 퐁퐁거리는 남성들을 비하했던 우리 한국 여성들. 하지만 그녀들은 쿠팡이를 하며 몸이 힘들어지자 곧바로 자신이 욕했던 그 퐁퐁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돈 많고 멍청한 한남 어디 없냐고. 눈 딱 감고 4년만 고생하고 100억 받고 싶다 말하는 저 여자들이 정말로 퐁퐁이라 말을 하는 남성들을 욕할 자격이 있는 여자들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영상 처음에 말했던 돈 많은 남성일수록 돈 많은 여성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남성은 한국 여성들에게 돈 많고 멍청한 한남 취급당하며 보물 취급당하는 게 현실이고. 여러분은 최상위권 포식자 한국 여자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동지론을 해야만 하는 거죠. 참고로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였던 호날두는 와이프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딱 소리가 날 때 청혼하겠다고. 호날두는 이런 방식으로 결혼 없이 아이만 4명을 낳았습니다. 재산을 도축당하지 않기 위한 아주 현명한 방법을 호날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의 이혼 재테크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마시는 치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동지론이 답이지만 대한민국은 동지론 지수 세계 최저다.